자 시작하겠습니다 라스트윅 팀원 라스트윅 팀원 팀원 이거 팀이 이상해졌네 스멜 스멜 리 아니 스멜 리우스트 시우스 컴테스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한번 한번 해볼까요? 어 오케이 계속해서 음... 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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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링을 계속 그냥 놔두는 거 알죠? 여기도 틀린 거 하나 있고요 여기도 틀린 거 있고요 여기도 틀린 것이 두 개 있고요 하나 있구요 핏 약 오케이 이번엔 틀린거 같구요 네 희 희 잠시만 희 워스 해피 투 투 윈더 컴테스트 히 두드려 희 희 희 희 희 희 아 희 희 그의 냄새가 나요. 그 냄새가 나요. 그 냄새가 나요. 그 냄새가 나요. 없어요. 예, 읽어보세요. 예, 읽어보세요. 어디 들었을까요? 어, 없어요. 자,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세요. 예, 어디 들었나요? 옥수 옥수 어디 휠렸나요? 인사이드다 옥수 옥수 읽어보세요 인사이드다 하우스 인사이드다 하우스 그 다음에 피치 피치가 아니고 피치죠 앳더 피치가 아니고 앳더 비치 복숭아가 아니고 해변 응 그 다음에 일단 읽어보세요 어디 틀렸나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마요나야 틀렸나요 아 대여러분 거기에 이런 뜻인데 거기에 신발이야? 아니요 이 신발인데 만들다 이 신발들 이 가까이 있는 거를 표현하는 말이 와야 되는데 보기에 가요 이 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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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잠시만요 자 시작 오케이 좋았어요 한 번 더 뭐라고요? 오케이 그 다음 잘 부탁해요 그 다음 오케이 뭐라고요? I'm trying my best to make their I these shoes smell super bad 그때 또 대여가 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hoe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오케이 어디 한 건데 틀렸네요 뭐라고요? He wore them everywhere with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Okay 뭘 틀렸던 건가요 그러면 Sucks 오케이 without shoes라고 자꾸 그러네요 네 뭐라고요?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또 홈스가 또 나왔네 hous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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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epped in dog do 오케이 그 다음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ak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He was happy to to win the contest 오케이 근데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알았습니다. 단어 공부하고 단어 시험 치세요. 예. 아 뭐야 고생 많았습니다. 네 oning 그 감사합니다.